입장 부위에 딱지가 자꾸 생기거나 한쪽만 가렵다던가 손에 자꾸 딱지가 만져진다던가 아니면 비듬이 뭉쳐서 한 군데만 생긴다던가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머리카락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겨울하고 봄에 건조하신 거는 겨울은 특히 건조해서가 맞을 거예요 겨울에 많이 오시거든요 우리가 피부 건조하면 하얗게 일어나는 게 머리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에도 사실 좀 더 보습 제품들이 있어요 토닉을 쓴다던가 크림을 쓴다던가 하는 제품들이 있고 그런 걸 써주시면 좀 도움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염증이 있어서 우리 여드름 근처에도 잘 보시면 딱지 같은 게 생기면서 터지고 하면 각질이 생기거든요 근데 두피염이 심한 분들은 또 비듬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겨울에 두피염이 심해져서 그런 거다 단순히 이제 하얗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드름 같은 게 많이 생겨서 모낭염 같은 게 많이 생겨서 그런 거는 치료를 하셔야죠 치료를 하셔야 되고 봄에는 이제 환절기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두피가 한번 뒤집어져서 오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환절기 스트레스냐 아니면 건조함 때문인지는 한번 봐야 될 거 같고요 환절기 스트레스는 사실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죠 그런 온도의 급격한 변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게 해주시는 거 외에는 특별히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 스트레스 때문에 두피염이 악화됐을 때는 또 그거를 잡는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두피염에 대한 치료를 근데 모발이식을 정말 미루거나 안 하게 될 정도의 염증은 흔하지 않아요 의사가 보고도 말리거든요 이분은 이렇게 되면 수술 결과가 되게 안 좋겠다 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려주실 거예요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도의 두피염에서는 모발이식 생산귤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 좀 심하게 우리가 각질이 많이 생기거나 가렵거나 하면 의사 선생님한테 체크 받으시고 모발이식 할 수 있는지 확인을 받으시면 될 거 같아요 보통은 이제 지루성 두피염 같은 것들이 국소적으로 있는데 그걸 머리 속에 있으니까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정 부위에 딱지가 자꾸 생기거나 한 쪽만 가렵다던가 손에 자꾸 딱지가 만져진다던가 아니면 비듬이 뭉쳐서 한 군데만 생긴다던가는 분명히 이게 두피염이 동반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두피 지루성 두피염은 완치의 개념이 아니라 계속 조절해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발발하고 컨디션이 좋으면 또 사라지고 반복하거든요 심해진 분들한테 제가 항상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요새 좀 힘든 일 있으세요? 라고 제가 물어봅니다 대부분 뭐 이유가 있어요 잠을 못 잤어요 술을 많이 먹었어요 어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이유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피염이 악화되지 않게 우리 몸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술 담배 적게 하시고 두피염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입니다 오늘 질성 두피염 및 두피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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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